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자고 브레퍼스트 무로 나왔습니다 브레퍼스트는 인클루드 되었습니다 굿모닝 브레퍼스트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브레퍼스트 여기가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브레퍼스트가 없답니다 여기는 뭐 물소스 그리고 머시룸 머시룸 저기는 라이스네 여기는 주스고 이제 우리도 먹습니다 이거는 음식이 방이고 되게 깔끔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호텔 플롯데스크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시솔 면도기 티 화장품 빛 이런거 가져가라고 배치돼 있어요 여기가 브레퍼스트 룸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